전쟁의 전쟁 전쟁의 전쟁 전쟁의 전쟁 전쟁 24분 31초. 폐허가 된 알테라 구역의 코드 반응체로 움직이는 것은 알테라 시아의 오염된 낫소드 소체뿐이다. 보존장치의 다른 낫소드들도 깨어나지 않는 것을 보면 아마도 낫소드 종족은 나 외에 아무도 남지 않은 것 같다. 추워. 외부 공기도 시스템도 이상이 없는데 왜 이렇게 불안정한 걸까? 어째서 과거의 메모리들이 계속 떠오르는 거지? 정말로 이 세상에 나 혼자 남은 걸까? 인간들이 말하는 외로움이나 그리움이라는 감정이 이런 걸까? 탐색 195시간째. 아직 살아있는 시스템 코어의 일부를 찾았다. 당장 나의 동력을 주입해 시스템 코어를 작동시키려고 했지만 일부분이 망가져 있었다. 아무래도 보수가 필요할 것 같군요. 이건... 아드리안님의 더미 코드? 이 문양은 중요한 지식을 백업한 특별한 집이라는 뜻. 이거라면 이 상황을 해결할 단서가 되어줄지도 몰라. 하지만 원래 이런 중요 코드는 아드리안님이나 아담의 허그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괜찮겠죠? 탐색 196시간 40분 25초. 나는 쓰러진 일꾼 나소드체를 개조하고 나의 동력을 주입하여 더미 코드를 가동시키기로 했다. 시스템 올 그린. 제발... 얼터 해고. 로딩. 뭐야? 왜 또 깨우는 건데? 응? 뭐야 넌? 아드리안님? 저는 2세대 나소드이자 과거 모든 나소드의 코드를 간직한 자. 이브라고 합니다. 뭐? 나소드라고? 게다가 2세대? 그렇습니다. 진짜 나소드가 완성된 거야? 게다가 2세대라니. 아드리안 녀석 대단한데? 말씀 좀 죄송하지만 정확한 식별을 위해 질문드립니다. 응? 뭔데? 외관은 다릅니다만 당신은 혹시 아드리안 나소드님입니까? 그래. 난 너를 만든 창조주 아드리안 나소드이며 그와 다른 존재. 탐색 200시간째. 얼터 에고님이시다. 아드리안님. 아니. 얼터 에고와 만났다. 덤. 이런 아드리안님은 싫어. 혼자나마 어찌할 줄을 몰랐을 때. 기적적으로 아드리안님을 만났다. 시스템 코어를 복구시켜야 한다고? 이 얼터 에고님이 해결해 주지. 아드리안 나소드 얼터 에고님이라고 부르면 너무 길이까? 그냥 얼터 에고님이라고 불러. 하... 선심 썼다. 우선 코어 부자재를 찾으러 가보실까? 하하. 앞장설테니 나만 믿으라고. 렛츠 고! 하... 하... 뭐야? 너 지금 한숨 쉬었지? 날 못 믿는 거냐? 저는 감정이 없어서 실망 따윈 하지 않습니다. 호흡기관 정돈이었을 때. 그게 한숨이잖아! 게다가 실망이라니! 감정이 없으니까 실망도 느끼지 못합니다. 야! 안녕하십니까! hat 하LED 앞장설테니 나만 Crit H 님 은하 하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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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흠 이런 눔 별멘 яс 서 conf 이거